사진등호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제공,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김영재 이하식품진흥원, 은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6.11-14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동관을 운영하고,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동시 개최하여 총 190여건 771만 불의 상담과 65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식품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마케팅 판매 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기업의 식품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식품클러스터가 중공된 이후로 역대 가장 많은 바이어와 제조기업이 만나 그동안 코로나19와 항공편 축소 등으로 해외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이 많았던 중소식품기업의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진 등호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제공 또한 초청바이어나 참가제품의 종류를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 식품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바이어에게는 짧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식품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바이어 상담회에 처음 참여한 미국 바이어는 사전 매칭된 기업을 클러스터로 찾아가 생산 현장을 직접 받고 상담회 휴식 시간을 활용해 박람회장을 다녀올 수 있어 짧은 일정 속에 20여 개의 제품을 발굴하게 되었다며, 한 곳에 직접한 클러스터 효과를 생산 현장인 클러스터와 박람회에서 동시에 누리는 시간이었다. 고참여 소감을 밝혔다. 본인들이 유통한 프로폴리스 제품의 제조국이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바이어는 그 제품의 생산국에서 직접 수입하고 싶어 이번 상담회에 참석하였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프로폴리스 전문 생산업체 기업 유니크 바이오텍 주식회사와 모를 체결하였다. 사진 등호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제공, 전통과 자오란다를 생산하는 송시마을 주식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담회에 참여하면서 수출 초보 기업임에도 연이은 수출성과를 이루어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박람회와 상담회에서 만난 바이어들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바이어 회원으로 유입하고 브랜드 개발과 제품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중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2022년 싸이얼 페리스에서 만난 영국 맥주회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치회사는 김치 맥주를 출시하며 이번 박람회의 첫선을 보여 뜨거운 관심을 샀다. 식품진흥원 송재원 본부장은 중소식품기업들이 원료 인건비 물류비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가운데 한국식품을 찾는 해외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맛과 패키징 기능성 등의 제품 개선을 돕고 바이어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오는 10월 1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에서 개최되는 수출 바이어 상담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 구 밝혔다.